자 카메! 카메 잘 감아 보스야! 너 할 수 있어! 집중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니가 뭐가 못났다고! 어? 다행히! 간다! 간다! 나이! 뒤에꺼 봐줘 형 센스있으면 뒤에꺼 봐야돼 형 뒤에꺼 봐야돼 뒤에꺼 흰빵이 형 뒤에꺼 봐야돼 나이 독시 빨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좀 이해해달라고는 안할게요 지켜봐주세요 지켜봐주시면 오늘 4일차 정말 저도 잘해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단주를 하고 기술자라면 찾자구요 그래도 나도 뭐라도 해야되니까 내가 방송하고 컨트롤은 대신하고 그리고 나를 카메라에 감을게요 혹시 그런 부주 있나요? 부부주 부부주 대신에 게임은 우리 집에서만 할 수 있어 오오 감췄다 이거씨 오오 감췄다 이거씨 구독과 좋아요 서ublique 셋 giggles acknowledgement 올라갑니다 호작 시청자 먼저 러달아 이번 시즌 안에 정말 컨트롤 형님들이 적당히 아니 만족할 수 있게 수사미급 이상 지금의 현재 수사미급으로 변신하겠습니다. 탈바꿈 하겠습니다. 어제 솔직히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요즘에 어제뿐만 아니라 요즘에 빅부인한테 물어봐요. 정말 니니지에서 아니 잠자면서 니니지예요. 베르마 나왔어 베르마 형들. 카메 카메 카메. 지금 이 시즌인가요? 이 시즌인가요? 두 번째 시즌인가요? 망토 벗고 있었다. 망토 벗고 있었고 망토 벗고 있는 거 실수했어. 이거 머릿속에 담고 카멜 감고 카멜 잘 감아. 카멜 감아야 돼. 망토 입는 거 신경 써. 망컨. 망한 컨트롤 아니라 망토 컨트롤이야. 빅본 잘 생각해. 오케이. 방금 딜러스 존나 났어. 카멜 안 감고 있어 지금. 카멜 잘 감아. 오스야. 뭐 할 수 있어. 집중해.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뭐가 못났다고. 어? 신화턴. 딜러스가 난다 지금. 망토. 망토. 망토 잘 차라고. 보스야. 보스야. 망토 잘 차야 돼. 자 벗고 해 그냥. 오케이.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근데 네가 방금 못했던 거는 뭐냐면 망토 컨트롤은 어느 정도는 됐지만 100점 만점에 40점밖에 안 돼. 망토 잘해 앞으로. 그리고 카멜은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돼. 오케이. 좋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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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